제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온유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위로가 채워져 온유한 심령이 된 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교육과 학습으로 인해 다듬어진 것도 아니요. 경험과 연륜을 통해 길러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애통하다 보니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하늘의 위로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어진 온유한 심령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천국스럽고 하늘스러운 온유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정욕도 생각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도 버렸기에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바람도 미련도 없는 심령에게 왜 하필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의 온유의 열매로 덧립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동기적 상황을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의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 상황을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 천국과 심령이 하나로 조화될 때 무의 공간 속에서 애통하는 그래서 간절한 심령의 본질적인 애통을 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자녀와 후사가 되어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땅에서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위로만 받고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면서도 상을 위하여 이 땅에서 또한 기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단순히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의 부딪힘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인이건 악인이건 부함이든 빈함이든 고통이든 평안이든 그 어떤 상황들일지라도 각자의 역할과 존재의 색깔에 맞게 상황적 기업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탕이 되는 기업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먼저 주심이 아니요 심령의 가난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기업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로 온유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기업이 있다 하여도 열매 맺지를 못할 것입니다. 온유는 어떠한 상황 어느 누구를 맞이할지라도 하늘의 열매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온유는 곧 부분체의 생명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자 심령의 열매요. 그러기에 하늘에서는 하늘의 유업을 열매로 맺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하늘의 위로를 통해 온유해진 심령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땅의 기업으로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영원한 삶의 풍요를 잃어버렸기에 본질적으로 내면은 항상 목이 마르고 줄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줄임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가지 욕구로 그 한없는 줄임을 극복해보려고 해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들을 임의대로 사용하며 사망의 열매들을 맺어왔지만 그 줄임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물질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의에 목말라 했을 때 의의를 마시게 되고 의의로 배불러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비워져 애통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아 온유해지고 그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 기업을 하늘의 유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늘의 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눈에서 맺어지는 땅의 열매들이 어찌 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순간마다 보이는 것들이 무슨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땅의 기업을 통해서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의를 바라지 않는다면 보이는 그것은 언제나 낭만과 고통의 열매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펴주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강력한 메마름과 빈공감 뿐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공감을 달래기 위해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의를 찾고 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심령은 또다시 가난함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고 통회하게 되며 그리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천국인으로 거듭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 채워져서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무엇이 채워져 나타나겠습니까? 죄악으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된 자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땅의 기업을 받은 자 하여 땅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바꾸어 놓고자 매순간 몸부림치는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로움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 전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명예와 북위에 줄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을 향해 줄이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 채우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보이는 열매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의로움으로 배부르고 풍성하여져서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열매나 지옥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매는 아무리 맺어도 영원토록 그 줄임과 갈증을 벗어나지 못하나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약간의 경험만 하고 맛만 보았던 천국의 세계의 충만함과 부유함이 내 심령 안에 채워져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7절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면 의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의의 배가 부르게 되는 상황까지는 천국의 말씀이 심령의 세계에 파고들어 진리의 규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 신령한 세계들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눈으로 상대들을 대하게 됩니다. 의의에 배부른 상태에서 타인들을 바라보면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작업과 애통하는 시간을 지나왔으며 그래서 온유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의의에 줄여도 받다는 은근한 자부심이 의의로 배부른 심령의 세계에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의의에 배부른 상태가 되면 이미 사람들이 가지는 죄악이나 흠이나 티나 오류에 빠져있는 것들을 누구보다 세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의로 배부른 자가 해야 하는 것은 극휼의 훈련 인 것입니다. 배부른 자이기 때문에 멀어져 버린 목마름 과 주림을 인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있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서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의로 배부르게 되면 웬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로 배부른 마음이 좀처럼 떠나가지 않는 부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의 낙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 누리기 시작하는 심령의 낙을 다른 이들의 줄이고 목마른 상황을 안타깝게 느낄 수 있는 극휼의 마음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의로 배부른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만족감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죄와 오점과 허물에 대하여도 한없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극율한 마음을 가지고 부유를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의의의 부유를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줄인 자들에게 알려주고 나누어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의 배부른 자는 사실상 자기 자신의 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나누어주는 것에는 아주 초보적인 모습이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칫 교만하고 잘난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과되지 않은 신령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인성을 따라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령의 배부름이 넘치게 채워져 있지만 행함이라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며 하늘의 신령한 의의에 인간적인 것과 인성적인 것을 결합하여 권위적으로 나타내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는 은혜 받은 기분에 들떠서 복음을 표현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깨우쳤을 때는 논리를 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류에 빠지기도 하지만 의로 배불러 전할 때에는 또 다른 종류의 위험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의로 배불러 복음을 전할 때 자칫하면 이상한 종류의 만족감에 쌓여 지금까지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는 단계를 거쳐 채워진 신령한 은혜의 배부름이 한순간에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극휘를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내면에 쌓이고 베어진 천국의 세계를 천국 복음으로 전할 때에 극휘를 동반하라 하시는 말씀이며 하늘에 신령한 것을 표현하면서 절대적으로 극휘를 가지고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의로 배부른 천국 복음의 세계를 극휘란 마음으로 펼치는 자들에게 역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복은 바로 극휘이 동반된 의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극휘의 세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스럽지 않은 만큼 더욱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이기에 타인을 향하여 극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극휼을 입는 것이며 그 극휼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바로 잡아가며 온전을 향하여 표대를 치켜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극휼을 입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의에 배부른 자들을 향하여 그릇된 자만과 부요의 오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극휼이 여기는 훈련을 통해서 극휼을 받는 경지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